안녕하세요. 시즈아니언 부산점 최진원장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배아 분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난소기능 저하의 의미도 있고 남편분의 정자에도 이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정자검사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기억 모양을 가졌는지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지 정액의 양이 정상 범위인지 정자의 외형상 보이는 결과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 분열에 있어서는 정자력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정자력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분열을 할 때 정자가 리드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정자력이 약하면 배아가 분열하다가 중간에서 멈추게 되거나 속도가 느리게 되거나 수정단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거나 해서 임신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냉동 배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시험관 시술 시에는 3일 배양, 5일 배양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의 결과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와 닿으실 텐데요. 수정란의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분열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듯 배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여성만 치료에 임하게 되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남성의 정자력 또한 남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태생적으로 정자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자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면 질 좋은 정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한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몸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자는 3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고안 주변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것 또한 남성 호르몬이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이는 성기능과도 연관이 되니 운동이나 취미생활, 배우자와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와 함께 식단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체중 유지를 통해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 부족한 영양제를 보충하여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